경아에 있는 점이 말아야죠. 뭐지? 선수는 제아옹의 공수와 함께하자면 과연, 파이팅! 다시 한 번! 자, 글고 넘는 과정에서 연결되지 못합니다. 예, 상당히 무릎을 수박이 됐던 이 공격라인 정렬파이 공수가 정확히 연결됐죠. 자, 오늘 주변 선수가 위의 선발 중 마지막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. 오, 우리 제 남자를 정규 씨가 머리가 넘고 넘게 맞습니다! 자, 이런 게 정말 애매한 거 이제 그죠. 그 전부 시험시에 기적이 나와있거든요. 맞습니다. 지금 이 기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. 머리에 맞췄는데 두 개씩과 라마스로 교제가 됐습니다. 약간 그 같은 교제는 못났죠. 를리치 한낱 3대의 580 팀! 상빈이 몸을 날리면서 밀어냈습니다. 자, 를리치가 이 순탄이 좀 때문에 터르는 거 맞습니다. 상빈이 밀어내면서 터너킹으로 이번에는 김고경의 외동팀 공중골 과정에서는 상빈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. 이제 올라가야죠. 언제 올라가나요? 올라가야 되는데 자, 이번에는 올라갔습니다. 크로스 하이갓! 류상민 선수가 공중골 과정에서는 압도적입니다. 왜? 왜? 왜?